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먹을 것은 무엇인가 4일짱 4일째 인가요 뼈닭이 것도 있구요 위에는 부엌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어 깍두기 입니다 깍두기 경종의 깍두기로 깍두기 오케 깍두기 오늘의 게스트가 있는데 우리 게스트 도서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했어 잘했어 돌아가야 된다 어 깍두기 어깨 개수손님 잠시 다시 들어갔구요 추워하더라구요 아 불편하다 떠올 걸 그랬어요 괜히 요기다 담아왔네 그래도 다 먹을 거 앗 아 아 으 으 으 이거 준비하느라 바람때문에 식었나봐 좀 식었어 좀 식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한입 딱 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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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성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건 아니지 깍두기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미유 너무 맛있어 미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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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얜 뭐하냐 피곤한가 봐 어 뼈닥이 있습니다 뼈닥이 있죠 어 움직인다 어 예단하다 어 또 잔다 잠만 자세요 아 불편하다 불편해 음 음 음 아 그렇습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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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냐 아 화장실을 가겠다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봐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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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손 손 또 안쳤네 손 날 쳐다봐 손 손 손 귀찮은가봐 안해주네 왜 안해줘 한 번 더 손 손 아 에이 다 붙나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야 왜 안해줘 아무것도 안해줘 아무것도 안해주는구만 손 손 손 손 손 손 몇살인지 모르겠어 손 손 손 손 그냥 누워있어 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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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더 들어가야겠구만 소원 소원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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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하지마 뭔가 바라던 거 뭐하나 뭐하자고 소원 아 오케이 처리 다했고 소원 가자 가자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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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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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잘 다 다 다 다 다 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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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종료해야죠 다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료를 안 했는데